전자입니다. 대웅장 맛있네 개가 짖네요 옳은 사람이 온다고 그러겠지 도로 꺾었는데 약수 간운보살 공독비네 원하원이 이 공독비 중생에게 널리 미쳐 국납국에 왕생하여 무상불도 이룹시다 좋은 말씀입니다 나마의 탑을 반세우시다 나마의 탑을 반세우는 나마의 탑을 반세우는 나마의 탑을 반세우는 다라군길로 갈려면 반대방향으로 가야되네요 다음 길 가고 오늘은 열이 들어섰으니까 하여튼 여기를 따라 가봐야되겠어요 와.. 맛있네 여기 음식점이 이철은 어디로 들어가야되는거야? 그냥 음식점이군요 절로 못들어가요 단풍이 좀 들었네요 이철은 어디로 들어가야되데 극복장 가는게 이리 들어가면 되네 몽각사는 어디로 간지를 몰라서 못들어갖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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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바삭바삭 후추님 사리따랑에 합장하시고 오른쪽으로 세 번 드세요. 세 번 도우시면서 마음에 간절한 소원을 받는 날에 욕심 없이 간절한 성체입니다. 후추님 사리타 부타나 성인의 몸의 일부를 의미하며 현재는 수행을 열심히 하신 스님들의 시신을 하장하고 난 후 유골에서 출연한 구슬 모양의 작은 결정체를 가리킨다. 사카모니 부타의 일대계 보면 열반하시아 그 유골을 팔동분하여 각지에 탑을 세워 그 속에 안치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부타의 시초이다. 사리의 양과 수행의 정도가 필요한다고 믿으며 사리가 할양 없으면 육바람일의 공덕에서 생기며 매우 어깨 어렵고 복전은 으뜸이라고 부전되어 내려온다. 사리가 많이 나올 수 없었구나. 사업장을 하고 오른쪽으로 세 번 돌아가야겠습니다. 제가 뭐 안전산에 기운하는 것이겠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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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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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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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로에서 포대 능선으로 가봐야됩니다 이리가면 언어사하고 포대 능선으로 가네요 일단 지장암쪽으로 가봐야되겠어요 박사 능선이 멋지네요 hopefully 좀 더 도와주세요 이리가면 이곳에서 도로를 안찾았네요 멋지네요 만ric에 나무하니 타볼관승고사 남자가 보이네요 알려줘야 돼 저절뒤에 가야 돼 멋진 놀이 있네 성진들이 놀이 밑에서부터 단상이 되다 아이고 힘드신데 아이고 힘드신데 저거 한 40km까지 되지 않을까 아 나는 쌀안가면 20km만 맬라게 되겄던데 40km는 두기다 매우 아시네 아 또 멋진 철로 탄생하기 위해서는 저런 일을 해야죠 공사할 준비를 많이 해놓은 것 같아요 여기 세멘트포대 여기서 짓고 가네 사람 등으로 또 일일이 해야죠 이거 차가 와서 해주는 것도 아니어서 요새 천마표 세멘트가 있구나 나도 옛날에 공사판에서 좀 노릇된 때가 있었는데 감회가 새롭네 이런걸 보다니 세멘트요 지붕에다가 돌 몇 개를 더 올렸더니 균형이 잡히고 괜찮아 보이네 그렇죠 아까는 3단까지 밖에 없었는데 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더 쌓아서 8단이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팔팔팔팔 그지말고 구단까지 만들어 보면 안 될까요 작은 놈이라도 하나 올려보자 구단 구단으로 만들어 봐야 되겠어요 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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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간 딱 앉아 계시고 멋지네 지붕에 탑신 자체를 이 큰 바윗돌이 탑신이라고 생각하고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1 2 3 4 5 6 7 8 9 아홉가지 세는 것도 좀 어렵네 아 이게 핸드폰을 보니까 그렇구나 그냥 바로 세 봐야지 1 2 3 4 5 6 7 8 9 오케이 멋져요 지장함 구경아 내려온 길에 이게 개망 꽃나무요 꽃나무 단풍이 좀 멋지게 들었어요 다리하고 잘 어울린다 오늘 오사 가는 길에 멋진 나이도 있고요 여기 앉아서 뭐 좀 먹고 가려고요 멋있네요 10년 대웅전을 안공하고 삼전부를 공안했으며 2009년에 일제강점기에 건너간 우리 문화재 7층 석탑을 대마도에서 2분하였고 2017년 2017년 송담대화상 자아상을 모셨다 지정된 문화재로는 경기도 지정 묘법 변화경이 있다 이것은 인조 4년 해온 상공의 다음 생에는 비구가 되어 큰 깨달음을 얻은 뒤에 널리 중생을 제도하기를 기원하는 바람문이 기록되어 있다 1997년 우일 스님의 상자인 법성 스님이 주지로 부임하면서 현재 모든 정각들이 개축도는 신축되어 있으며 현재 송나 선호는 잘 짜여진 명당토로서 많은 성객 스님들이 거쳐가고 있는 좋은 수도 도량이다 올기 2562년 6월 도봉산 오뉴워 한번 찍어볼까요 이 초입에 들어온 다리 나무 다리도 참 멋지게 되어 있어요 나무 다리가 아니라 돌다리인데 다리 다리 난간인가 이런 것들은 완전 모시기로 되어 있지 나무로 되어 있죠 우와 멋지다 여긴 완전히 다리 교각꽃만 아니라 난간까지 전부 다 돌로 지어졌어요 이게 물이 안 내려가다니 좀 수운하네 물소리가 나와야 더욱 아름다운데 여기 폭포도 있는데 물이 다 말라서 폭보가 없구나 와 아름다운 단풍 단풍 제대로 들었네 여기가 제일 폭포 제일 폭포가 있는 장인데 이야 이렇게 변하네 마른 폭포시다 제일 폭포입니다 땅이 저같이 이쁘고 단풍 잎이 아름다운 산으로 가자 산새들이 노래하는 산으로 가자 자아 마전편을 향하여 노래 부르면 라리리리리리리리리리 노래 부른다 여기가 제일 이쁘거죠 멋진 것인데 까마귀야 울지마라 여기까지 힘들게 올라오고있다 알았어 반가워서 울겠지 방역의 나라 여기다 물이 내려오는 попроб 개국수가 멋지게 내려오는데 산풍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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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수국 나무수국 아름답네 산풍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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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는 십이사도하고 얘기들을 나눴다 그랬는데 부처님께서는 열여덟 열여덟 그 나왕인지 뭔지 모르고 대단히 못 찍어요 다시 한번 찍어봅니다 내가 바위입니다 바위 석굴이죠 석굴 이거에 대한 안내가 요 밑에 있었는데 가서 한번 읽어볼게요 요것이 그것인거 봐 온효사 묘보변화경 이 말인가 봐 온효사는 신라 선덕교왕 때 온효 대사가 머무르며 수도했던 도량으로 전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묘보변화경영 묘보변화경영 4년 유교적 구병이 엉뚱한 궁중의 상궁에 의해 만들어진 불경영 이라는 점에서 기중한 자료 한글로 필사되어 당시 한글보국과 한자에 쓰인 한글 표음법 연기에도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경기도 용마라 경기도 용마라 제196 그러면 그게 어디가 있다는 얘기일까 어디가 있다는 얘기 어디가 있다는 얘기는 없네 잠깐 한번 가볼까요 여기가 있었나 여가가 문순 책자가 있나 아니면은 연하강은 없는데 연하강은 없는데 연하강은 없는데 연하강은 없는데 연하강은 어디가 있을까요 연하강은 어디가 있을까요 하여튼 뭐 깊은 소거에나 어디가 있겠죠 밖에다 내놓으려는 없고요 자 여기까지 마치고 이제 서둘러서 서둘러 가야되요 서둘러서 포대능성길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이 버섯 좀 봐요 분명히 먹는 버섯인 것 같은데 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멋지다 진짜 자 아 아 멋지다 멋있다 멋있어 멋있다 멋있어 너 넷 넷 너 멋지다 넷 넷 넷 넷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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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다. 헬기장이네 헬기장이든 Т똘 그래... 정규탐방로 여가 많네 포대능성 가는길 어쩐지 길이 익었더라 그렇지 옛날에 내가 다녔던 정규탐방로 포대능성 가는길 이 길이 마저 가봅시다 가봅시다 탐승봐라 남소 오하 오하 고개 때려지겠다 고개 때려지겠다 악기 정규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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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대농선 다 가는거 같애요 아이고 구급한 복관사공사공사무소 대낭거리대도 있고 악매도 흰표소생스라 아 대게 거기 왔네 어디까지 온거야 오 온도봉 온도봉길이 해발 645미터 왔구만 아 아 아 서산으로 기울어 가기 시작합니다 포대능선 안내요 1.1키로 포대정상을 갈수 있구요 저기 저쪽이 가야되요 그 다음에 포대능선 시인터보 사폐산에서 올때 이길로 오죠 사폐산에 이리 올라옵니다 이리 올라 온도봉으로 오니깐 이길로 올라와지 맞닿아있구만 아 소나무도 단풍이 들었어요 아 아 저 침입수 단풍 안든지 하지만 천만이 많습니다 이렇게 단풍이 들어요 다 안떨어진다는 얘기지 아 후 어휴 포대정상에 아랭말 없구냐 그래도 오 오 옵시다 으 어 아 으 으 하나 둘 우! 쫘 으 으 으 으 으 우 주 자원봉 1.4km 남았네요 1.4km 금방 아래가 기고 원도봉 탐방지원센터는 2.4km 저는 원도봉에서 왔어요 원도봉 탐방지원센터를 여기까지 끝나고 내려가나봐요 자원봉을 가봐야되요 아 일단 자원봉쪽으로 가서 또 아유교육도 갈수있으면 가보고 해봐야되요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아유교육도 혼자 타기도 쉬울것 같아서 포대능선을 가고있습니다 옛날에 포대가 많았는데 군부대에 포대요 그런디로 포대능선이라 불러졌다죠 이렇게 사람이 없어서야 어디서 사람소리가 들리네 근데 인내 드디어 사람을 만나본다 사람소리가 났어요 아 아 아 아 안녕하세요 아 아 나는 산행에서 망월사에서 왔는데 지금 여기까지 오는 중에 한사람도 못만나다가 네 분 만났어요 이쪽으로 올라오는 길은 사람들이 별로 없나 보죠 아 저쪽으로는 저쪽길로는 많이 와요 많이 오는데 이쪽으로 가는 사람이나 이쪽으로 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아니 맨날 저리만 다녀서 원도봉길로 한번 와봤어요 한번 와봤어 나 혼자만 있어서 이렇게 안오는 줄 알았어 아 아따 그냥 반갑습니다 잘 내려가십시오 네 아 이 바위가 뭘로 보여요 여성분들은 하나 봐야지 여기 얹어진 바위 여기에 있잖아 이거 아 뭐 뭐 어떤 여자분은 하트 바위 래요 아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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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네 그리고 나는 보기에 새 새가 앉아있는 것 같기도 하고 새 비슷한 새 비슷한 남자들은 새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더라고 예 여자들은 이게 하트를 생각하시더라고 그래갖고 어떤 여자는 저까지 올라와서 저기 앉아가지고 사진 찍어주라고 하더라니까요 아 근데 요리 올라오면 금방 올라가 지나봐요 하하 예 잘 가세요 아 하 이건 공룡인지 짐승머리 같애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 이쪽에서 사람들이 많이 올라오구나 나는 온도봉에서 오는 동안 역까지 오는 동안 한 사람도 못 만났어요 네 금방 여기 네 분하고 한 분하고 다섯 분 만나네요 신선대쪽에 사람 많죠 많겠죠 저쪽에 어디서 올라오셨어요 그러면 아 저는 저 다락으로 올라왔어요 아 그러셨어요 다락으로 해서 거기 단풍 어째요 별로요 거기도 아직은 별로구나 잘 가십시오 네 네 네 여기서 사진 좀 찍어봐야지 진짜 멋있죠 아 근데 역광이라 잘 역광이라 그렇네 그래도 뭐 멋있다 다 보여 저 도봉사인 다 보이지 여기를 꼭 찍어보고 싶더라구요 아하하하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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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저쪽 세상이 보여야 되는데 보이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건 뭐 짐승들 같아 짐승들 영상이 아 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하..멋있다 하..멋있다 단풍만 와.. 고리 떨어지다 와.. 허.. 단풍이 떨어진 것도 하.. 허.. 버대 농성 가는 길이에요 정상길 말고 우회로가 있잖아요 못가게 돼 있잖아요 잘 못가게 살짝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니까요 그늘이 진쪽이가 이렇게 단풍 물이 좀 습한 데가 단풍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원없이 단풍 구경합시다 맨날 포대 농산에 군인들 모시한 게 있네 지금도 있네요 어디죠? 자막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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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봉사 도봉사 젤 높게 보이는게 자원봉 자원봉 그 다음에 만장봉 저거 이게 만장봉이고요 그 다음에 선임봉은 잘 안보이네 저 밑에 쯤에 여기 어디가 선임봉이에요 신선대는 이쪽이에요 이쪽이 여기 잘 안보이죠 키워보면 보여요 보이기는 근데 여기는 이제 포대 정상이고 신선대에 가서 또 찍어봐야죠 여기가 신선대야 보이죠 가봅시다 이렇게 해서 사진 한번 찍고 정보아라 정보아라 옛날 군부대 멋이 아니야 이 시설은 군사시설이므로 무단해선이나 오물투기를 금하 도봉경찰서장하고 육군제 1219대장이 흐르는 양쪽으로 미국인들은 저기서 내려놔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해외인들이 많네 아 단풍 좋다 자 엄마 아 아 어차피 문을 열어두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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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d. Very good. 잘한다. 에이, 이거 잘하네. 너무 좋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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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올라가세요. 먼저 올라가세요. 먼저 올라가세요. 너무 좋은데. 너무 좋은데. 너무 좋은데. 으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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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찍어보고 갈랍니다 왼손을 잡고 와라 오른손으로 하니까 카메라를 손이 갈아가지고 안되네 그냥 이렇게 하고 가야되겠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어디가 걸려? 무엇이야? 내 손이 비치면 안되겠다 여행ma 이러 fix 약 15분 하나 가족끼리 매우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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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로라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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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헤 넘어가는 애 에 넘어가는 애 로구나 으아 아 니가 나와버렸네 아 혜정 어찌께 찍어 올라갔다가 안되겠네 이리 올라가야지 이제 으었습니다 에 으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만장공 저 밑에 선임복 아 멋있어 한 손으로 올라가도 돼요 한 손으로 이렇게 잡고 올라가면 하나 둘 우차차차 이제 잡았다 이거 뭐야 구멍이 구멍이 났네 구멍이 저기도 두쪽으로 구멍나봐야 돼 구멍나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다 올랐다 해가 보인다 아 이게 거기 나올 날씨인데 잠깐이만 더 가보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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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가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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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나무 사이에 단풍이 들어있고 너무 아름답습니다 한 번 찢어줄게요 멋있다 야 구름 소리 들어가르네 완성 북한산 신선대 북한산 보고 찍어야지 하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레어블로크 찍자 신선대 정사 북한산 북한산 보이지 이렇게 해가지고 전해볼까 어디가 있어 전해놨네 그렇지 하나 둘 셋 오케이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해깔이 다 들어왔네 아 그만 그만 찍자 에 이야 자원봉 만장고 재밌게 신선 아니 석유 자원봉 만장돼 석유 해가 센다 신선 가야가 가자 오 해가 떴구나 멋지다 오 멋지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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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요 아 아 무서워 그냥 와요 남자친구 알아요 몰라요 올라와요 에 네 아나 네 자웅 아 오 500 200 500 야 eliminating 마음에 쌍 bark 상품 멋있어요 손님 멍도 멋있구요 와 진짜 맛있네 오우우우우우 단풍이 이렇게 붉을 수가 있냐 자원봉에서 내려오겠습니다 특수산압구조대 도봉탐방지원신타로 내려갈수도 있구요 마당바위로 해서 도봉탐방지원신타로 내려갈수도 있구요 마당바위 지나갑니다 마당바위로 내려갈수도 있음 마당바위로 내려갈수도 있음 마당바위로 내려갈수도 있음 마음속실은 안쪽으로 내려갈수도 있음 마당바위로 내려갈수도 있음 마당바위 천축사 천축사 개는 넘어갔어요 금방 큼컴어집니다 알았다 까마가 잘갈게 도봉산 안녕 도봉산 넘버원 최고 최고 도봉산 천축사 일주문도 안녕 ego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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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